안녕하세요. 이종섭 시인입니다. 김지상 선생님께 정성스러운 음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화성에 사시는 송영희님께서 2시간 걸려서 지하철을 타시고 오셨는데요. 새벽 6시 반에 출발해서 8시 반에 김지상 선생님 사시는 근처 지하철역에 오셨고요. 제가 지하철역까지 차러 와서 송영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계신 어머님이 마치 자녀에게 또는 가족에게 사랑의 음식을 바리바리 싸주신 것처럼 아주 김지상 선생님을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정성과 싸우셨는데요. 손에 들고 계시는 건 뭐예요? 이것을 이제 그 선생님이 지금 치아가 안 좋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었네요. 설빵을 하고 설립하고 해서 담근 그 술에 해가지고 술로 해서 담근 거 이걸 입에 머금고 있다가 이렇게 삼키거나 그러면 이 해가지고 아픈데가 다 가라앉고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오늘 지인이 줬던 건데 제가 그 이가 아플 때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이제 좀 있어서 선생님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아 네. 그 아래 있는 거는요? 아 이건 이제 못 드시니까 단백질 섭취하라고 이제 단백질 한 달치하고 초유, 산양류, 단백질 분말이군요. 예예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아 이건 이제 뉴케 못 드시니까 이거 영역본 다 했으니까 이제 뉴케 좀 잡수시라고 많이 제가 너무 무거우니까 가두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또 이 밑에도 있는데요 보니까 아 예예. 그곳에 이제 또 아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식혜 같아요. 예예예. 이게 식혜입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예예. 해가지고 해서 이제 해서 이것은 이제 못 드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해서 좀 드셔보라고 이제 식혜 이렇게 식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있는 것 같은데 와 오늘 장날입니다. 대박입니다. 아 예. 아 이것은 이제 일부러 그 바나나를 얼리면 녹으면은 이게 그냥 선생님이 이강 아파갖고 못 잡수시니까 이거 그냥 술술 넘어가게 잡수시다고 바나나 얹어갖고 갖고 그리고요. 또 이건 이제 닭죽. 아 이게 이제 결정판이군요. 닭죽을 써오신 거예요? 예예예. 안에 이제 삶도 넣고 이제 해가지고 아 요즘 복날인데. 네. 그래서 이대로 닭죽을 써요. 이야. 복날이어서 김지상 선생님이 위해서 닭죽을 준비하신 거고요. 이야. 정말 대단한 점성이세요. 아니 그냥 뭐 선생님이 제기하니까. 요건도 뭐예요? 이거? 이거? 아? 네. 이거 뭐? 이거 아니. 이거 그냥 커피 해가지고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한 거라고. 네. 이건 또 이제 초콜릿 커피 뭐. 네. 이거 인도네시아에서 조카사이가 이제 그 해가지고 휴가 나오면서 사가지고 와서 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이거. 정말 이것저것 준비하셨는데요. 오늘 메인은 식혜하고 닭죽 같아요. 네. 식혜 만드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뭐 이게 이제 뭐 하룻밤 새해갖고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끓여서 식혀가지고 식혔다가 이제 그러고 아침에. 혹시 식혀서 식혀는 아니죠. 제가 그냥 썰렁 유머고요. 네. 그 다음에 닭죽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만드시는데. 그거야 그냥 뭐 시간이 이제 되니까 제가 또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어제 그냥 내 시간 이거 해가지고 사느라고 그냥 협의를 한 거죠. 정말 김지상 선생님을 생각하신 마음이 대단하셨는데 이런 마음이 어떻게 우러나셨어요? 선생님께서 이제 뭐 자제분들도 가까이 안 계시고 그렇게 해서 몸이 편찮으신데 애로우실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견이 되라고 제가 이렇게 좀 마음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아마 김지상 선생님이 이 식혜하고 닭죽 그리고 다른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그냥 마음이 감동이 되실 것 같아서 마음 속에서 그냥 눈물이 주르륵 이렇게 나오실 것 같은데요? 아이고 뭐 별것 아닌데 그냥 그게 다 마음이죠. 정성이죠. 화성에서 이렇게 새벽 6시 반에 출발하셨으면 되게 일찍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새벽 3시면 항상 일어납니다. 원래 습관은. 새벽 3시예요? 네. 와 대단하시네. 오늘 요즘 장마철이라서 비도 왔을 텐데. 네. 이제 아침에 좀 거기서 출발할 때는 비가 많이 왔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비가 거쳐서 다행이네요. 아 예. 이렇게 다시 이제 쇼핑백에 넣은 거 보니까 그냥 위에까지 꽉 찼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요. 감사해서 이제 그 송영희님께 드리려고 뭐 하나 가지고 왔어요. 뭐를 가지고 왔냐면 지난번에 그 김호중 가수님 콘서트 담요를 드렸을 때 다른 분에게 선물을 하셨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아휴. 그래서 제가 김호중 가수님 콘서트 담요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분이 나눔하라고 이제 주신 게 있어서. 자 이렇게. 콘서트 담요. 아니 이거 해가지고 또 애써서 이렇게 다른 분들 선물하신 걸 또 저한테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눔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네. 우리 호중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드렸는데 또 그거를 콘서트 담요 안 가지고 계신 분에게 이렇게 드렸다는 말씀을 저에게 언뜻 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참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선한 마음 받으신 것 같아요. 김호중 가수님 콘서트 담요를 이렇게 막 얼굴에 대시고 볼에 대시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사랑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호중 가수님 음원 말씀 한 말씀 하시죠. 네. 요즘에 그냥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정말 저도 오고중님의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많이 위안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뮤직 닥터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희망과 격려를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특히 더 이제 마지막 남은 생애에 항상 기쁨을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월드스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이상은 화성에서 새벽 6시 반에 출발해서 8시 반에 김지상 선생님 집 근처에 지하철역까지 오셔서 지하철역에서 저를 만나서 김지상 선생님 집 앞까지 와서 인터뷰한 송영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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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